그 다음에 보실게 저희가 젓갈류를 준비했는데 명란젓부터 가죠. 명란젓은 사실 일단 비싸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집 식당이 잘 안 올라왔구나. 맞아요. 그런데 오늘 가격은 위쪽에 보이시죠? 11,000원입니다. 아니 이 정도 담겨있는 것도 지금 유리 용기예요. 230g이에요. 11,000원입니다. 가격 보시고. 그럼 실물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 텐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명란젓도 밥도둑이에요. 진짜 탱탱한 거 보세요. 밥도둑이 웬 말이에요. 진짜 이거면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뚝딱. 왜 유독 밥맛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날씨에 따라서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알 알 알이 저기다 밥을 쫙 비벼가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건 또 활용할 수 있는 요도 정말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어머 어머 저 알 들어찬 거 보세요. 진짜 이거는 그리고 또 양념이 또 100% 국내선입니다. 그렇죠. 양념은 국내선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물엿 대신에 쌀조청을 넣어서 그게 키포이트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쌀조청을 쓰다 보니까 감칠맛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뒷맛. 그 뒷맛.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당겨 당겨. 당긴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저희가 이 한 그릇 뚝딱 오아시스 한 상은 정말 그냥 밥에 이 반찬 하나씩만 있어도 한 그릇 내가 제대로 갖춰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보자. 먹어봅시다. 자 제가 한번 명란젓 한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그럼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양보 드리겠습니다. 양보해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사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진짜. 살짝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번에 수저로 먹을게요. 어우 좋다. 그리고 저는 또 버섯 영양밥에 먹습니다. 어우 영양에 영양을 더한 맛. 찐이네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명란을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냉동실에 항상 얼려 놓거든요. 근데 이 명란도 차이가 있어요. 맛에서. 먹자마자 너무 짜면 저렇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근데 어머 난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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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드세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230g으로 가고요. 진짜 명란젓 같은 경우 너무 가격도 괜찮고. 정말 맛있어. 현정 씨 얼른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드셔볼게요. 드셔볼게요. 얼른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또 잘라 두셨어. 저는 아까 밥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저도 살짝 올려가지고요. 그렇다고 저는 양념이 다 저희 국내산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진짜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젓갈을 만날 수 있는 게 그리고 용기도 유리 용기여서 덜어드신 다음에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고 너무 위생적이잖아요. 너무 위생적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겠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 먼저 먹을게요. 근데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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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감독님? 이거 촬영 종료하시죠? 너무 맛있네요. 일단은 그리고 밥이 쑥 들어가지 않아요?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또 먹고 싶네. 아니 저는 어디서 놀랬냐면 명란 같은 경우가 보통 퍼석한 그거 아시죠? 맞아요. 조금 오래되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많이 절이면 약간 퍼석하면서 다 흩어져요. 근데 부드럽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감칠맛. 감칠맛. 확실히 이게 조청을 쓰니까 조청을 쓰니까 달라요. 이게 계속 땡기는 그런 진짜 입맛 없으신 분들 있죠? 어르신들 중에서도 날씨 추우시면 아이고 입맛 없다. 입맛 없다. 입이 까끌까끌하다. 입이 거슬거슬하다. 자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명란은 세상에. 정말 급할 때는 밥에다 비벼서 쓱쓱 드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또 피디님께서는 이렇게 명란을 가지고 보세요. 어머 웬일이야. 계란말이 했죠? 또 보세요. 아보카도. 그 몸에 좋다는데. 거기다 또 명란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우리 이거 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한번 먹어볼까 봐. 안 먹어볼 수 없죠 우리 그러면 하나씩 먹어봐요 하나씩 뭐 먹을래요? 저는 계란말이요 그래요 그럼 그러면 내가 아보카도 명란 밥을 먼저 먹어볼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리고 누가 집에 왔을 때 초대했을 때 아보카도 잘라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밥 위에 얹어서 명란 이거는 무슨 간편한데 되게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브런치집 같아 제가 먹어볼게요 그쵸 우리 시순님 많이 드세요 나 많이 먹을게요 성둥이 엄마랑 맞아요 나 어떡해 둥이 어머니세요 욕심내고 있어 밥에다가 한 입 쏙 그렇게 맛있으세요? 진짜 맛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빼 먹어봐요 알았어 알았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욕심내서 명란 계란말이 진짜 여러분들 저희가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정갈한 명란젓 있죠 이걸로 그냥 집에 있는 계란 그냥 풀어가지고 만들어서 본 거예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230g입니다 새벽 배송 가능하고 이게 명란젓 너무 잘 만드니까 이게 후라이팬에 뜨끈하게 구워줘요 이 쉐입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안주 만들어서 저녁에 한 잔 하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쵸? 보리 음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는 이렇게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땐 말을 안 하게 돼 근데 이게 뭐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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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